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면서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설정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토콜 DHCP, Dynamic Cost Configuration Protocol 이라고 하는 통신 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좀 먼저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공유기에 연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원래는 저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192.168.0.3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얘가 이미 3을 쓰고 있잖아요 얘도 3이 되면 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똑같은 IP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동명이인이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어요 차고로 그래갖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니까 두 명이 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IP 어드레스와 같은 식별자는 절대로 같은 범위 안에서는 중복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IP는 192.168.0.4나 5나 6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럼 IP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윈도우 컴퓨터 기준으로만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윈도우에서는 제어판을 켜시고요 네트워크 앤 인터넷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공유센터로 들어가셔서 여기 커넥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Properties 속성을 보시면 여기에 TCP IP 버전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속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IP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192.168.0.5 4 뭐 이렇게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입력을 자동으로 되긴 했지만 서브넷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서브넷 마스크 뭔지 알아요? 안 배웠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Default Gateway 뭐 이거는 알고 있네요 192.168.0.1 이렇게 귀찮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DNS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DNS 안 배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렇게 귀찮거나 지식이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인 DHCP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저렇게 IP를 직접 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딱 케이블을 꽂거나 또는 이렇게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연결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각자의 기계에는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IP 어드레스와 DNS와 서브넷과 게이트웨이 어드레스와 같은 복잡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DHCP 서버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공유기는 DHCP 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통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계들에게는 DH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역시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깔지 않아도 아셨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부품들 그 부품들은 부품마다 공장에서 기록된 고유한 식별자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 컴퓨터의 통신 부품의 식별자가 8C로 시작할 수 있고요 이 공유기 역시도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8C로 시작하는 이런 식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별자를 뭐라고 하냐면 MAC 어드레스, 미디어 액세스 어드레스라고 하거나 또는 physical, 물리적인 주소라고 해서 physical 어드레스라는 표현도 써요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공유기에 딱 꽂으면 또는 그 우선으로 접속을 딱 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재미 삼아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DHCP 클라이언트가 그 DHCP 서버가 이 네트워크 안에 있나요? 라고 찾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MAC 어드레스를 알려줍니다 나는 이런 나는 8C로 시작하는 MAC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컴퓨터의 DHCP 클라이언트인데요 저 IP 주소가 지금 없으니까 IP 주소 좀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DHCP 서버가 저 정보를 받고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냐면 자신은 88로 시작하는 MAC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통신 장치의 DHCP 서버인데 방금 소리지른 8C 이 친구죠 8C에 설치되어 있는 DHCP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192.168.0.4 라는 IP를 임대해 줄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있는 3번이나 여기 있는 2번 모두 이전에 이 DHCP 서버에게 IP 어드레스를 임대해 간 상태고 DHCP 서버는 누구누구가 IP를 빌려갔는지를 이 안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가 자기는 그 IP를 쓰겠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191.168.0.4 제가 쓸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DHCP 서버는 이 컴퓨터 안에 이 컴퓨터 안에 라우터드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다가 8C로 시작하는 이 컴퓨터는 이 통신 장치는 192.168.0.4 라는 IP를 빌려갔다라고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적는지는 마법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IP 어드레스는 2시간 동안 임대해 드릴 테니까 2시간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라고 DHCP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DHCP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를 받고 우리가 아까 본 여기 있는 이 빈칸들 있잖아요 저 빈칸에 DHCP 클라이언트가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HCP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저 컴퓨터는 192.168.0.4 라는 IP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각각의 컴퓨터는 인터넷에 통신 장치를 딱 꽂는 순간에 자동으로 IP와 같은 복잡한 정보들이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컴퓨터가 잘 움직이지 않던 시절에는 이게 없어도 그나마 쓸만했을 건데 지금은 어때요? 노트북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접속하는 공유기를 바꿔가면서 통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DHCP와 같은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없었다면 모바일 혁명은 늦게 왔거나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바로 DHCP와 같은 것 덕분에 우리가 복잡한 지식을 모르고도 인터넷을 마치 전기 쓰듯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DHCP 다이나믹하게 호스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의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자동으로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는 프로토콜인 DHCP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